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모기지를 체납한 홈 오너들이 많이 있는데 8만불을 보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해당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와 같은 보조금 제도를 채택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2022년 작년이었는데요 아직도 사실 예산이 더 충원이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더 많은 가구주들, 홈 오너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안 누린 그런 분들이 있다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사로 다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코로나 때 시기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이 많이 있죠 이들이 8만불까지 무상 지원해주는 소위 말하는 캘리포니아 몰기지 릴리프 프로그램이라고 한 건데요 CMRP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요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신청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최근이었어요 지난 25일이었죠 캘리포니아 정부가 프로그램 런칭한 이후에 신청자들이 한때 초기에는 굉장히 몰려서 예산이 소진이 되기도 했었지만 근데 최근에 추가 예산이 배정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선택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잊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꼭 챙겨서 혜택을 누려야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코로나 코비드 호모노들을 도와주는 주정부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까지 대략 한 15,000명 이상의 가구 예산이 현재 사용된 것도 4억불 이상이 사용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큰 규모인 거고요 여전히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원 대상에 이 몰기지 체납 뿐만 아니라요 재산세라던가 아니면 리버스 몰기지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신청 조건도 더 완화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수혜 대상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연체한 모기지 납부를 위해 8만불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체납한 재산세, 프로퍼리 택스에 대해서도 최대 2만불까지 할당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또 리버스 몰기지에 대한 연체 세금이라던가 이 주택 소유주 보험이라는 게 해당이 되죠 리버스 몰기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납부 못한 경우 최대 8만불까지 무상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예전에 이미 이 모기지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에도 릴리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요 8만불 다 쓰지 않았을 때에는 이 8만불까지에 대해서는요 이미 기수혜자의 경우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유념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웹사이트는 camortgagerelief.org니까요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신청 자격이 있느냐 신청하는 방식은 당연히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건데요 신청 자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자격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2020년 1월 21일입니다 이후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몰기지 페이먼트를 2회 이상 지금 현재 연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연체 상태여야 하겠죠 또는 재산세도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최소한 한 번 이상 연체하고 현재 연체 상태인 그런 경우가 자격이 된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내에 주택 소유주여야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은 싱글 패밀리뿐만 아니라 콘도 그리고 4유닛 최대 4유닛 프로퍼티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당 카운티 내에 평균 소득이라고 하죠 Area Median Income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50% 이내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그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이 웹사이트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밖에 또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현재 카운티별 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가구당 평균 지원금을 받은 금액이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총 3,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대략 한 그와 같은 3만 불 정도의 혜택을 받았고요 아시아 태평양계 인종별로 따지면 한 10% 오렌지 카운티도 비슷합니다 인종별로 봐도 아시아 인종의 혜택을 받는 비중이 더 낮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당부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해당되시는 분들 꼭 잊지 않고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비관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걱정된다는 그런 대상 그런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훨씬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시기의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지난 1, 2년 사이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한 걸 텐데요 미국인들의 경제비관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죠 이 갤럽에 따르면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은퇴하지 않은 성인의 경우는요 대략 지금 현재는 여기 해당이 될 텐데요 이 경제비관론인 거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내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43%만이 예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수치라서 2021년 직전 연도 대비 10% 그리고 1년 새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별로 보면 또한 이 여성들의 비중이 더 컸다라고 하는데요 36%만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남성의 경우는 50%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대략 좀 젊은 연령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54%의 젠지 세대인가요? 18세부터 29세까지는 좀 더 희망적으로 보는데 반해 나이가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39%가 편안한 노후를 예상했다라고 하니까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미 은퇴한 사람이 아직 은퇴 연령에 다다르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77%이죠 그리고 퇴직하신 그런 분들 퇴직자들의 77%는 충분히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CNN에서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전반적인 은퇴 관련 지표는요 암울하지만 아직까지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더 암울하게 보는 이유는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경제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어떤 비관론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관심 가질 만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